자 이번 시간부터 정보 서비스 핵심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 정리인데 이론 강의 때는 이제 세 과목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이제 핵심 정리부터는 단곤을 시킵니다 그래서 정보봉사개론 한 과목과 정보검색 그 다음 디지털 도서관 운영론 이 세 개를 합해가지고 이 한 권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 각 단원별로 핵심 요약 중심으로 가되 각 단원이 끝나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각 문제들을 단원별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는 것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충분히 고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시간 파트 1 정보봉사개론 데이 1부터 시작합니다 자 9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관련 문제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페이지까지 진도 나갑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1번에 정보서비스의 기능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겠죠 자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할까 그렇지 교육 그 다음 정보제공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상담이 있겠지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이 세 개로 크게 보셔야 돼요 교육 정보제공 상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각각의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렇게 구분하는 연습을 크게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으로 검토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포인트 1-1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육은 개별과 단체 교육을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일단 개별 교육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개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용 대상자들이 처음 오잖아 도서관에 처음 오거나 혹은 장서에 접근하기를 원하는 이용자가 서비스 현장 교육이라고 해서 그렇죠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1대1로 교육을 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 내용은 가장 오래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교육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첫 번째 단계는 도서관 조직이나 목록 사용법이라든가 참고 도구 이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특정 테마에 대해서 탐색을 색인 초록을 통해서 하는 방법을 배운다든가 네트워크 이용해서 원문 입수하는 방법 그 다음 온라인 TV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탐색하는 거 그 다음에 인터넷 정보원 접근해서 탐색하는 거라든가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이다 하는 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단체 교육은 우리가 대학교를 비유해서 든다면 자 우리가 신입생으로 들어갔을 때는 처음에 OT를 할 겁니다 그렇죠? 오리엔테이션을 할 것이고 그 다음 재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도서관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학부생들이 상급 학부로 올라가거나 혹은 대학원생 혹은 석박사 얘기하겠죠 그죠? 그걸 준비하는 분들은 다 뭐다? 서지 교육을 실시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매드라인을 이용한 그 뭐냐 의대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교육이 뭐다? 정보 관리 교육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가장 수준이 높다 그 다음에 이게 시험에는 잘 나온다 그제? 서지 교육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자료가 두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OT부터 한번 볼게요 오리엔테이션의 목적이 뭐냐 하면 일단 이용자의 편안함을 증가시키고 즉 이용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물리적인 시설 같은 경우를 소개시켜준다든가 혹은 이용자에게 동기를 부여시키고 그 다음에 서비스 친절한 분위기 이런 것들을 소통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통 우리가 강당에 모여서 구두로 설명하는 형태로 진행하기도 하고 관내 투어라든가 이런 것들로 실시를 하게 된다 하는 거 봐주시고 자 그 다음 도서관 교육 자 여기 교육 내용은 좀 더 구체적이죠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라든가 자원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는 세계인 창고도서 온라인 목록 서지 이런 것들 교육을 하고 미국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한다 교과목 통합식 이용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서지 교육은 일단 정보를 찾고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교육 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개념 위주의 교육이다 라고 하는 거 요거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리적 시설에 한정되지 않은 개념 위주다 하는 거 확인 자 그 다음 자 교육 내용은 아까 우리 대상자들이 뭐예요 그렇지 석박사학이 준비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학위 논문 혹은 그 이상의 연구에 관련된 자료를 장소 목록 정문 서지 CD로 그 다음 상용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해서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거는 뭐다 우리 도서관의 자원을 우리 도서관에 있다면 이 자원을 넘어선 외부 자원과의 연결 혹은 상호대차 문헌 배달 서비스 이용하는 방법 때로는 뭐예요 그렇지 이 한계를 넘어서는 국제적인 거 그래서 국제적 자료 수집까지 시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워크숍이나 특강 혹은 독립 교과목형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봐주시고 자 정보관리 교육은요 이거는 뭐 수준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이 주로 연구원이잖아 그래서 이거부터 시작이 됐다 매드라인 의학저널 서지정보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연구에 응용하기 위한 관리 방법의 교육이 된다 하는 것까지 한번 봐주시고 자 그 다음 여기까지가 이제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이제 어떤 요소가 나온다 정보 제공에 관한 요소가 나옵니다 자 정보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용자 질문에 직접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활동을 전부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대답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질문의 형태가 나오는데 지시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방향지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시형 질문 즉답형은 한두 가지 참고자료를 조사해서 바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질문 자 조사 연구형은 해답을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많은 특수한 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봐주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정보를 제공하려면 서지정보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용자가 갖고 있는 서지정보가 뭔가 좀 불안할 때 서지정보를 보완합니다 자 그래서 정보에 대한 이용사항 읽고 식별 해석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서지정보 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제시한 독서 리스트가 있는데 이게 너무 좀 불안전하다든가 혹은 비공식적 루트를 통해서 동료가 추천한 출판물에 대한 서지사항이 또 역시 완전하지 못한다 이런 거 혹은 문헌의 탐색 활동 출판에도 역시 우리는 뭘 확인하고 있다? 서지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그렇죠? 서점에 가서 우리 책 찾을 때도 뭡니까? 서지정보를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확인해 두시고 자 그 다음 상호대차 원문 서비스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안내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실용정보 위주입니다 그래서 주로 지역정보에 관련된 내용을 서비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기관을 주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보 안내 서비스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 가상창고서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렇지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에 인터넷 상에 흩어져 있는 정보 가운데 가장 유용한 정보들을 모아서 즉 활용 가치가 높은 자원을 모아가지고 다시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에 제조직 대열해서 해당 사이트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건 뭐라고 한다? 하이퍼링크 서비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 확인해 두시고 이것만으로 빨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petit